쉬자. 빨리 쉬고. 몇 시까지 와야지, 우리? 너랑 둘은 3시에 나오고 너는 알아서 가고 사람이 많으니까 오늘 정신 바짝 차려야 돼. 네, 셰프! 어? 내가 셰프가 아닌데, 뭐 셰프야. 정신 제일 못 차리고 있어. 네가 제일 걱정이야, 지금. 뭐야, 지금 이제 30분 남았어. 우시아, 너 준비하러 가. 2시면 2시 전혀 가 있어야 돼, 지금. 나 가야 돼, 지금. 너 일단 옷도 갈아입고 와봐. 야, 우시아, 너 회, 그거 해. 스카프 할 거지? 이렇게요? 어, 좋다, 야. 엘레강스 하죠? 주방에서 딱 느려는 느낌 나. 이게 자꾸 이렇게 눌러. 이게, 이게 나. 이렇게, 이렇게. 어, 선생님 예뻐요. 너 메모지도 있으면 하나 여기다 꽂아, 앞에. 그래, 어, 좋아. 그러면 지금 다녀오겠습니다. 어, 그래. 맛있다, 땀. 어, 저 괜찮은데. 니네 형, 누나 갖다 줘. 네. 커피 나왔습니다. 네. 오늘 디저트 쉽지 않겠는데? 안 얼었는데? 슬러시 같네. 응, 아직 덜, 다 덜 됐어. 너무 얼었다. 크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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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빙수인데? 빙수인데? 이야, 설원에서 폭설에서 약간 세안하는 약간 새, 새싹 느낌. 어? 제가요? 아, 이건 진짜 많이, 이거는 돈 벗고 팔아야 돼요. 배보다는 약간 레몬 샤베트. 이거 입가싱하러 딱이다, 딱이야 아주 그냥. 라임이 한 수네 완전. 그게 신의 한 수였어. 어. 아, 입이 너무 깔끔해, 상큼해. 아니, 양은 많아? 어. 서준이 형이 만들었어. 맛있어. 오빠 먹어봤어요, 이거? 내가 만든 거야, 뭘 먹어봤어요, 이거. 서준이가 만들었다며. 서준이요. 아, 서준이요? 맛있어. 맛있지? 배에 그거? 어. 라임을 좀 넣어가지고 형이. 라임이니까 좋다. 근데 이거 오늘 열 한 명 거 퍼려면. 아니, 이제 좀 녹여야지. 얼마랑 해줘 저한테 드러내려고. 여보세요? 저 전선 Leidief? 하하하하, 하하하하. 만약 예상 안전거예요.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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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어내린 성장중에, 벗기, 벗기. 이곳에서 문이 잠겼다. 밖에서 문이 잠겼다구. 밖에서 문이 잠겼다. 밖에서 문이 잠겼다구. 저 카메라 한번 돌려봐봐 저 우식이가 한 짓인지 아닌지 한번 볼게요 설마 우식이가... 야 우식아 너 아까 미에서 나올 때 문 잠그고 나왔지 네가? 아니요? 아니요? 밖에서 누가 걸고 나왔단 말이야 너밖에 없잖아 그래서 못 나와가지고 연락 왔단 말이야 진짜로요? 그래 니가 일부러 그런 거지? 아닌데 지금 카메라 돌려봐봐 다 잡을 수 있어 너 지금 걸었대요? 제가 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나올 때 한 명이 나왔었거든요 제가 건 거 아니에요 아닌데 너 같은데 오케이 커피랑 티 갖고 올라가려고요? 응 그리고 맥주도 갖고 올라가고 갖고 와야지 아이스크림 좀 예쁘게 풀 수 있냐 우식아? 예? 아이스크림 좀 예쁘게 풀 수 있어? 아 그럼요 딸기 하나 먹어 아 감사합니다 아 Mira 뭐 쓰잖아 그거 재료로 뭔지 써? 색깔 이상한거야 조심해야겠다 오하 진짜 형 조심해도 되겠어 예쁘게 잘 커야 된다 넌 그럼요 좀 떼엄떼엄 해야 돼? 배고파서 똥만 먹으려고 왜 갑자기 나도 배고프지? 선생님 뭐 좀 드실래요? 달걀 먹을래 아니 뭐 좀 라면이라도 끓일까요? 아니 그러면 안 돼 너는 배 안 고프니? 저 배고파요 고프지 우리 뭐 좀 먹을까? 지금 시간 좀 있잖아 그치? 유미야 배 안 고파? 고파요 하나 해줘요 뭐 좀 먹을까? 지금 파 뭐 어? 뭐 라면에서 끓여먹을래? 뭐 라면에서 끓여먹을래? 어? 라면? 선생님 라면 드세요? 라면 먹을래요? 어? 라면 그러니까 그리고 나 라면에 그리고 마늘 넣으면 진짜 맛있는 거 알지? 넣을까요? 응 아 라면 진짜 맛있겠다 뭘 맛있어 라면에는? 라면 진짜 맛있을 거 같아 라면에 뭐 좀 넣을까? 계란? 김치? 동치미? 동치미는 어떻게 먹어? 파 파하고 파하고 마늘 넣으면 진짜 맛있어 잘 안 넣을까? 잘 안 넣으면 좋죠 잘 안 넣으면 좋죠 잘 안 넣으면 좋죠 어디에서? 오 오 우리 그냥 맨비채 먹을까? 네 좋습니다 맨비채 먹는 거 아닙니까? 15분 전입니다 15분 전입니다 주기 6명 구기 4명 메가 3명 세팅 안 해야지 세팅 안 했지? 세팅 안 했지? 빨리 세팅해 저 불 떼고 있어가지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세팅 안 하고 15분 전입니다 미쳤네 하하하하 뭔가 내가 좀 찜찜하더라 네가 그렇게 넉넉히 그는 거 보니까 후후후 으악 으악 하 하 하 하 하 하 하